김영민님꺼 김영민님 누구지? 김영민님 주인 누구에요? 김영민님 주인 누구세요? 주인 알려주세요 어떤게 더 비싸냐 이건 쉽지 않겠는데 얘는 얼마야? 얘는 2천 꾸꾸밍씨님? 이거 잘 힘든데 말해요 왜냐 뭐냐 4위부터 갈까? 4위부터 갑시다 쉽지는 않은데 5위부터 가자 노재물이죠? 바로 갈게요 극혐 어서오세요 자 과연 붙을 것인가 자 콜 애슐리 콜 자 갑시다 아 알유 레디 5 4 3 2 1 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구 으아아아 좋았어 이거 패스 까 드립니다 패스 좋아요 아 멋있었죠. 좋았어 무슨 패스인데요, 패스 까줘요 다 패스 다 해드립니다 전술도 까 드리고 월배도 까 드리고 패키지도 까 드려요 줄 써야해요. 앞에 다섯 명이 있어요 자 만약에 근데 자기가 비싼건데 시청자들이 먼저 까줘도 된다. 시청자들이 인정하면 먼저 가지구요. 원칙은 줄이고 시청자들이 인정하면 빨리 합니다. 자 콜 6하네. 또 이것도. 아 좋아. 자 이거 뿌꿈이 씹는거죠? 예 나중에. 자 은하우냐님 패키지 할때 맡겨줘요. 제가 해드릴게요. 자 갑시다. 자 오스카 분위기 타서 갑니다. 오케이 들어가요. 지성. 자 가자. 음악 바꾸자. 자 솔직히 앞에게 붙어서 뒤에는 부담돼. 이건 안 붙어 평균이 높아요. 근데 이거 터져도 유튜브는 올립니다. 앞에거 붙었으니까. 자 가자. 지금이야. 준비 됐나? 해거는 아니야. 3 3 2 1 0 고고우 고고! 이거는 안 붙을 줄 알았어 어, 북빼도 안돼. 아 이거 공감한다 자, 그래도 다행 Burada 붙어서 자 일단 녹화 여기까지